어디야? 언제 와? 빨리 와. 심심해. 왜 씹어? 죽을래? 왜? 왜 이제 와. 왜 여기서 자. 네가 기다리라며. 술 마셨어? 누구랑? 인터넷 종무했니? 종무. 참. 미치겠네. 아, 아깐 좀 취했는데 택시기사님이 밤엔 여기까지 절대 안 간다고. 그래서 한참 걸었더니 술 좀 깼네. 그럼 나랑 더 마시자. 아이, 됐어. 지금 딱 좋아. 난 마시고 싶은데. 나도 취하고 너도 취하면 큰일 나. 왜? 내가 덮칠까 봐 겁나? 아! 적당일까 봐. 뭐야, 때렸냐? 넌 칼을 그었지? 참.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